Q.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가 나르 상대로도 나온 부분이 있고, 빅토르 상대로 나오게 되면은 딜 경황이 조금 불리한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 라인에 빨리 밀고 로밍을 다닐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오늘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차하면 칸이 미드로 갈 수도 있고, 캐니언이 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변수도 있어서 이번 게임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포지션이. 맞죠. 다몽기아와 아프리카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그냥 어떤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그 근본하는 quiere 쓰잖아요. 이 포지션인 이 챔프가 근본tz Aust necklace 오ooo 다몽기아 matricesenas 세mp 앞경기는 인게임에서 방금 전에 파이팅까지 타 지역의 경우 일어서서 액션할 때도 있고 별의별 재밌는 장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와 이거 다 보이는데! 3세번 이거 걸릴리가! 에이 달려면! 근데 이거... 와 그래서 그냥 될 때까지! 텔! 마텔! 칼리가 전멸이 없으니까 칼리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 때 딱 커져요 잡고! 와 이거 아프리카! 쿠라면 왔을 때! 이거 세트도! 세트는 세 보이긴 하네요 원투가 좀 세긴 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을 끌고 감포치! 안에서 감고! 그래서 버블러! 버블러! 예! 나루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개설 로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 간도 한 개가! 오! 땡겨져! 기에! 기에 동동동동동! 자 메가날로 예! 메가날로 변신하면은 그래도 아프리카가 마지막에는! 한 구에 더 돌았으면 진짜 난리 날 뻔했어요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면 빠진 핵심이들아 칸! 강펀치 끝나고! 안 돼 있죠? 으아! 막닷! 이거 이거 넣어야죠! 으아아아아아아아! 야! 그리고 지금 라인 상황도 엄청 복잡해요 피토르도 타베가 있고 나르가 미개가 있잖아요 이거 바루스가 죽었는데요? 왜? 야 바루스 잡았다 잡았다! 안녕히 가세요 흐름을 좀 잃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무디르를 봤는데 안 빠진다?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3대3인가요? 아니면 올사람이? 야 지지는데! 스키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래서! 2명 두고! 3명까지! 수강! 이걸 안 돼서 결국 아예 적평타! 더블캡! 갑자기 또 이게 150몰드 같습니다 어... 블라이의 역... 블라이가 질로 그냥... 위가 됐죠? 처음에도 마찬가지 어... 2대2 전투 중대를 꽂고 땡기고요 탈락투를 섬멸을 걸고 에어드 만만치 않거든요! 에어드 뽑는데! 전멸을 뽑고! 전멸을 뽑고! 네! 여기있어! 전멸을 잡았다! 그러고! 그러고! 실드 안 돌았어요? 네! 자 그럼 리헨즈가 전멸일고요 장쿡! 아! 전멸! 아... 어... 그러면 리헨즈가 싹 났나고 난리나요? 아! 뒤로 잡히면 안됩니다 리헨즈! 어? 어? 이거면은... 컬은 페이크다! 그리고 베리로다 땡기야오! 다트 날박뼈! 장살! 이야... 말랑...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나르가 세트 상대로 라인더 자체는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나르가 잘 풀렸었으니까 처음부터 어! 이거 스톱과였으면은 레이저! 어! 텐니언! 텐니언! 아! 오우!! 아! 우와... 어? 노트릭 초용인가요? bundle 조전이 라이즈가 좋아요 라이즈한테 카운스터를 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우아! 외이, 말란 ! 와우, 말름랑 bas. 테모 죽였습니다 게임을 지배합니다! 네, 즉트lında 조전 네 진짜... 친구들 옵니다 친구들 근데 위치가 좀 깊긴 하거든요 West Line 어.. 일단 빰 enfrent도 깊어요? 데미단 lemonade 호치 luckily 그냥 칸도 기회생각을 했던거죠 이거 거의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말랑? 말랑 데미지가 왜 저래요? 말랑 데미지가 아니 용암을 갖다 쓰나요 이거? 아프리카 플스는 아래에서 싸우는 것 보다 위에서 싸우는게 낫긴 하거든요 강펀치가 쿨이에요 강펀치가 쿨이에요 그래서 라이즈 라이즈 두명이 돌면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멸은 있습니다만 넘어 가서 그러면 역관도 다시 런블이 배달시키죠 피가 좋은 니가 가라 아 뜨거 지금 런블이 딜이 좀 정말 이상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어 그러면서 쇼메이커 앞에 한 발 더 간게 좀 위화감 들었었는데 다 몽겨 뭔가 갑자기 갑자기 밥먹는데 나타나요 칸이 세트가 분탕치러 왔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칼리가 와도 잡고 줄 수도 있구요 뺏겨요 드레드 바르스도 바르스도 화살 바르스도 화살 자아 드레드백 열받았다 드레드 참아야돼 아구리 드레드 어깨를 잡아야돼요 하지만 드레드로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드레드 근데 이런 와중에 나를 죽으면 안되던데요 이거 나를 죽으면 안되던데요 뭐야 내가 빠져요 나를 죽으면 비싼 이거 완전 비상인데요 완전 비상이에요 다행이 중요하거든요 나를 분노관리 돼있어요 나를 분노관리 되게 쎕니다 그래서 지인이 약간 밀어내는데 지인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드레드 드레드 드레드가 잡혔어요 지인이 주로 밀렸어요 지금 그래서 가자 베리를 배달했구요 그러면서 드르고 먹으면 영원이면 진짜 정공 그 다음에 밀고 나가면 레오가 다 잡아야되는데 레오가 다 잡아야되는데 레오가 다 잡아야되는데 무조건 쇼메이커 앞으로 달라붙고 쇼메이커 앞으로 달라붙는게 혼자도 어떻게든 흠 들어와 들어와 하단의 뇌성이 있는 간이가 아니라 너는 반칙이야 빅토르 사이드 파밍하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건데 어? 어? 들어가면? 아아... 안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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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가 지금 빅토발리도 되있고 빅토르도 그냥 넘어오는게 어떨까 싶은데 빅토르, 빅토르 안 넘어오면 다춘? 나르? 내가 나르예요? 내가 나르예요? 탈이 좋아요? 네. 와, 이거는 서야되는게 아프다. 아플카픽스다 보니까 번개 재력이! 번개 너무 아픈데요? 제발 장로! 우리의 손에 들어줘 장로 이건데 네! 장로는 중딥입니다. 네! 아직 5천데! 장로는 아플카픽스의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려스럽다가 어? 어? 다시 또? 네? 3천! 1천! 순식간에 밀린 팀이, 번쩍! 이러면 밀립니다! 전선이 밀립니다! 아아... 붕! 붕! 다 터집니다! 순식간에 4명! 기회가! 태리옹!! 태리옹!! 에이쓸! 탐험기억! 하... 경기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로 갈까. 빠른 길로 가자. 다워갑니다. 같이 갑니다. 근본 메이지, 근본 원딜로 이렇게 파괴적인 승기를 가져옵니다. 역시 다멍기아는 다멍기아다. 어디안나 흔들림? 갑니다. GG. 내가 끝나면 해. 내가 끝나면 해. 내가 끝나면 해. 해내야 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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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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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 죽여다 죽여다. 나 검보야 궁 사줘. 나 감탄시야. 검보야 나 궁 여기. 가자. 칼리로 초반에 이렇게 했는데 이겼네 개망했는데. 나 싸우. 나이스 우리 팀. 나 연기를 너무 못했다고. 범인이 한 명 있긴 해. 범인이. 나 인생을 걸었다. 거기 체포에서. 나이스. 어깨이 나온다. 미드 차이로 이겼다. 괴물. 괴물신의 미드. 괴물의 미드의 탄생. 캔이야. 그는 누구인가. 네. 괴물 많이 탄생했습니다. 세체미 후보. 괴물. 엄청났고요. 딜량은 상대적으로 다멍기가 팔이 짧은 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 그렇군요. 그 말인즉 다 이제 명치딜이라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들어갔다. 네. 다멍기야. 네. 같은 SitCame. 저게 잘생겼는데. 작은 딸까스. 너무 어려웠어. 여러분은 좋은 하루 종료라 닮ına입니다. 하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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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